상편지 또 하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. 여보, 고생이 많지? 그룹 데뷔할 때 이런 것도 서로 코멘트하고 그러지 않아요? 뭐 사귀는 거요? 예. 비밀로 해요? 예, 당분간 저희도 좀 비밀. 솔로인 걸로? 저희 결혼했다고 비밀이니까 못 나가게 해주세요. 인기 유지로 해서. 살 둘 있는데 나중에 특정으로 드릴게요. 어우, 그러니까 감사합니다. 오우. 미래의 남편 어디 있을까?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. 사랑해요.